뭐야? 햄버거도 먹어야지 기분 난 탄.. 너무 심했죠? 종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춤 연습하고 있다네 오늘 처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칭찬을 받았지 우리 완전 신동이야 춤 신동 근데 우리 오늘 뭐 먹어? 뭐야? 뭐 시켰어? 오늘의 컨셉은 우리가 너를 위해 음식을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봤거든 나를 위한 거 맞아? 좀 독특하지? 아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 자 첫 번째 음식 희세가 좋아하는 땡땡치킨 오! 아 좋다 진짜 내가 이렇게 흥분했어 배고파! 필굿이랑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기본적인 거 있잖아 근데 계속 올 거야 약간 매니저판 음랜이야? 어 맞아 샘에도 참여했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매니저님들은 집에서 촬영 장비를 세팅 중이고 저는 지금 필굿 엑스트라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편의점으로 가자 편의점으로 가자 편의점으로 가자 필굿 엑스트라 사러 가자 편의점에 도착 빨리 사러 가자 입니다 뚜껑 밥 주세요 필교시 신소품 나 problems 탄산이 업됐다고 했는데 와 맛있다 와아 이거 그냥 소스에 찍어서 아니 이거 색깔만 봐도 청량한 느낌이 퍽퍽 들어 햄버거도 먹어야지 너가 요즘 노래를 불렀던 메뉴야 어? 푹푹푹 거리다?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음 근데 푹푹푹 거리 뭔가 필굿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 근데 얜 새우네 푹푹푹코리가 아니라 푹푹콘코리 근데 원래 버거도 버거먹을 때 탄산 먹잖아 그래서 그런지 필굿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얘가 탄산이 기분 난 탄... 아 몇 개를 시킨 거야 세 번째는 마라탕이야 선생님 음식 몇 개 시키셨어요? 몰라도 돼 그럼 긴장되지? 이제야 먹었는데요? 아 이렇게 중국 음식에 또 필굿이 빠지면 안 되지 각국의 음식들이 다 있다 아 요즘 나 진짜 푹푹푹콘코리 엄청 빠졌는데 오 이거 괜찮다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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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아무튼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로우랑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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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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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스피드를 좀 엎어볼게요 아니 들어가지 마요 이거 뭐야? 그건 세미님이 시킨 건가 봐 아니 근데 코딱지만 그렇게 시켰으셨습니까? 헉! 와! 대박! 스테이크! 와... 스테이크! 저 이거 그래도 두 시간 동안 고민하다 시킨 거예요 아 진짜요? 리뷰보고 고마워요 그럴 땐 필굿이지! 넵... 이거 방금 따지라 음... 여러분 오늘 밤 치킨이든 마라탕이든 꼬바로든 야식과 함께 필굿을 즐길 수 있게끔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려요? 보통 스테이크는 와인이랑 많이 먹잖아 다른 주종이랑 먹어본 적 거의 없는 거 같아 이거 잘 시켰다 내가 왜 이렇게 조금만 시켰어 누구야? 이 소고기의 특유의 기름짐이 이 필굿이 잡아줄 수 있어 필굿 하나만 다 구워봐요 와 이거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아 그거 먹고 이거 먹어요 아 이거 먹고 이거 먹든 말지요? 아 진짜 맛있다 괜찮지? 와... 살짝 그 스테이크에 기름질 올라올 때 필굿 탁 하면은 게임 오버 항상 진짜 쎄라든지 어 시중에 나온 그거 중에 제일 쎈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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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청양감이 대박이라서 속이 완전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야 국물 먹고 완벽 그 자체 퍼펙트 이게 끝이에요? 배달? 끝이에요 세미님 더 안 시켰어요? 더 안 시켰어요? 더 안 시켰어요? 아니 더 안 시켰어요 뭐야 이게 패처 매체야 뭐야 아니 나를 이것만 시켜줬다고? 시킨 거 하나 더 와요 세미님은요? 놓고 맨날게요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아 그거 알아요? 다시 다시 아 근데 그거 알아? 필굿 엑스트라 광고가 되게 중독성 있다 산으로 가자 탄산으로 가자 탄산으로 가자 필굿 엑스트라를 마시고 고래가 탄산을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탄산으로 가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방심했죠? 방심 방심했죠 아니였어? 정말 하이라이트 튀기 우와 호물떡볶이 와 이거다 오 오 완전 커 거의 필국 크기 타르타르 찍어서 타르타르 찍어서 하 하 흠 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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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시키는 사람 진짜 보너스 보너스로 필기 3박스를 드릴게요 이 직진이 왜 그래요 와 긴발리 와 근데 이거 오늘 이 이름을 진짜 필굿 엑스트라 조합 마라탕 스테이크 튀김 떡볶이 치킨 햄버거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저 믿고 필굿 엑스트라랑 이 중에 하나랑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고민한 보람이 있다 와 진짜 완벽해 이거 당면 넘쳤다면 마무리로 진짜 끝이에요? 마무리로 필굿 엑스트라 까지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매니저님들이 골라주신 필굿 엑스트라와 어울릴 만한 음식들을 먹었는데요 아니 매니저판 음랜디라면서 이거는 그냥 소소한 한 끼 식사? 어쨌든 오늘 필굿 엑스트라와 어울리는 음식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분발하는 걸로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죠 탄산으로 가자 어? 아 운동했던 게 진짜 시원한 탄산 생긴다 텐션 업 탄산 업 필굿 엑스트라 출시 빨리 마셔야겠다 ㅜㅜ